설명 먼저 보시죠. 블박차가 좌회전 깜빡이가 아니고 비상등을 켜고서 100m 정도 소행했습니다. 그러던 중에 목적지가 왼쪽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비상등을 켠 채 좌회전하는 순간 뒷차와 사고 났습니다. 어떤 내용일까요? 보시죠. 너무 짧아요. 영상이 무지정 짧습니다. 자, 재깍재깍하고 한 100여 m로 온 거예요. 100여 m로 오다가 이제 왼쪽으로 들어갈 거예요. 이때! 재깍재깍하면서 어디지? 여기서 이렇게. 영상이 조금 한 10초 정도 더 보고 싶은데 너무 짧습니다. 그러면 후방 영상을 따로 보시죠. 후방 영상. 재깍재깍 이렇게. 어느 쪽이 가해 차량입니까? 비상등 재깍재깍재깍 키면서 서양을 한 100m 오다가 그림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. 내가 비상등을 켜고 100m 서양했다. 상대차가 빵! 하지 않고 나를 추월하려다가 내가 좌회전 들어가다가 사고 났다. 어느 쪽이 더 잘못했습니까? 앞뒤 관계로 봐서 앞차를 왼쪽으로 추월하려고 한, 중앙선을 추월하려다가 사고 난 뒤차가 더 잘못했습니까? 아니면 비상등 켜고 좌회전하면 안 되죠, 중앙선은. 중앙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. 그런데 맞은편 차가 오르니까 좌회전하는데 뒤차가 빵! 때렸다. 그래도 앞차가 좌회전하려고 하면 내가 비상등 켜고 천천히 가면 뒤에서 나를 먼저 지나가려는 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뒤를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. 뒤를 확인하지 않고 그리고 비상등만 켠 채 그냥 꺾었으니까 앞차가 더 잘못했다. 아유, 둘 다 똑같지 50 대 50이지 어떻습니까? 자, 1번. 왼쪽으로 추월해가던 뒤차가 잘못했다가 1번. 아니다, 앞차가 잘못했다가 2번. 둘 다 똑같다가 3번. 투표해 보겠습니다.